프런치를 먹다 보면 옆에 보이는 반찬이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녹색 반찬인데 나는 피자를 먹을 때나 크림 파스타를 먹을 때 이 반찬을 먹곤 했다 상큼한 오이를 달달하면서 새콤한 식촌 물에 담그면 만들어지는데 오이와 홍차가 군맙이 좋다고 해서 둘을 사용한 피클이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